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법무부 인사위원회가 오늘 개최됩니다.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, 부장 등 고검 검사급 740여 명에 대한 승진 보임 인사를 논의합니다. 지난 13일 단행한 고검장, 검사장 인사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후속 인사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자리에 누가 앉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.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인사 대상 검사들은 다음 주부터 새 근무지로 출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